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호쌤입니다. 자, 제목이 제발 3등급만 줄여서 하, 제, 3, 됐죠? 음, 그 모의고사 이야기입니다. 모의고사 이야기 여러분. 내신 이야기 아니고요. 내신 3등급 말고 지금 6월이 가까워지니까 우리 다 다음주죠? 6월 4일날 치르게 된 모의고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 모의고사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이제 한번 보셨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등급이 나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좀 3등급까지만 좀 가보고 싶은 이 영어의 과목에 약간 특별한 친구들의 욕구들이 좀 있습니다. 어, 약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3등급만 맞으면 뭔가 내가 나중에 대학교 선택할 때 폭도 굉장히 넓어질 것 같고 굉장히 약간 그런 좀 기준점이 되어지는 게 영어의 3등급인데요. 자, 이 3등급을 좀 막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렇죠? 이 친구들한테 이번 시험에, 그러니까 뭐 단어 외워라 뭐 이런 것들에다 길게 안 할게요. 단어 외워야 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가시면서 이제 가져가시고 근데 먼 훗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도 좀 어느 정도 알게 되어서 해석도 나름 어느 정도 건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문장 구조도 조금 조금씩 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어느 정도 되어갔을 때 그때 내가 진짜 3등급을 맞고 싶은데 계속 50점대, 60점대에서 여러분 좀 기지부진한 약간 이런 상황에 좀 여러분 눌려있다면 선생님이 촬영하는 지금 이 캐스트를 보시면서 내가 이 시험을, 영어 시험을 한번 이렇게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생님이 얘들아 이제 제발 3등급만 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시험 시간이 70분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70분을 여러분에게 맞게 좀 세팅을 해야 돼요. 이게 영어 독해를 잘하고 문장들도 막힘없이 해석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 스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그냥 70분 동안에 뭐 어떻게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뭐 1등급, 2등급 나와지죠. 그냥 시간 부족도 그렇게 많이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18분부터 쭉 듣기 하면서 중간중간에 왔다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안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듣기 할 때 듣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쭉 풀었는데 그냥 70분 딱 정치실 때 되니까 마킹 다 해놓고 딱 아 끝났다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3등급까지 고민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 3등급 미만에 60점, 50점대 나와지는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아니면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70분이라는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남는다.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아는 게 없는 거야. 풀 문제가 없어. 막 풀고 풀고 해가지고 했는데 단어도 모르겠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남아버리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그 친구들은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친구들이고 시간이 막 부족하고, 그치? 뭔가 풀어가지고 아픈다고 푼다고 풀었는데 뭔가 성과는 계속해서 안 나오는 약간 이런 친구들은요. 70분을 여러분들에 맞게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하는 패턴처럼 그냥 조금 막 그냥 보편적인 패턴으로 가면은 이게 좀 힘듭니다. 계속해서 뭔가 그 실력 차이에 의해서 계속 뭔가 내가 억눌려있는 억제기 하나 눌려있는 것 같은 약간 이 느낌이 좀 있을 거야. 자, 어떻게 하셔야 좀 이제 70분을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냐. 그건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제 점심을 먹고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거든요. 모의고사 보실 때 보면은. 그렇죠? 영어가 여러분 이제 오후 1시 10분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참 점심 먹고 약간 좀 나른해지는 약간 이런 시간이에요. 그냥 점심 먹고 여러분 이제 게이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는 동안에 내가 좀 영어를 보는데 졸려본 적이 있다. 좀 졸아본 적이 있다. 아 졸려서 진짜 추구까지 기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약간 이래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물론 당연히 전날 잠을 잘 자두는 것부터가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점심을 먹고 그냥 좀 너무 막 에너지를 소비하셔도 안 되고 너무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조금 약간 뭐 학교 이렇게 좀 산책을 한다든지 좀 친구랑 조금 살짝 이렇게 너무 막 와 짜지석하게 말고 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스몰 토크 그렇죠? 좀 조용조용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조금 뭐 리프레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제 자리에 시험 시작하기 전에 딱 앉았을 때 그때 내가 좀 이제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에너지가 에너지 레벨이 다운된 상태면은 이게 영어라는 지문이 글들이 막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냥 또 아무런 목표의식 없이 그냥 해석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둥 많은 둥 이거에도 없이 그냥 단어들만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에너지 레벨을 조금 끌어올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이제 처음에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듣기를 시작을 하죠. 좀 어느 정도 한두 문제 이렇게 보다 보면 갑자기 이제 듣기 안내방송 나오면서 막 합니다. 근데 그 듣기 안내방송 나올 때에다 주구장창 앞에 1페이지 틀어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일단 1번 띵동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1번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다 독해 문제 계속해서 푸셔야 돼요. 근데 그때 독해 문제를 여러분들이 뭘 풀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18번, 19번, 20번. 거기에 뭐가 나오지 않으면 18번은 편지글에 대한 이야기 나와주죠. 그 다음에 심경 분위기에 대한 글에 19번에 나와주고 20번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요지, 글의 요지로 적절한 거. 이거를 여러분이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 부분을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듣기 하면서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다 그거는 선생님이 별로 권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이건 3등급을 위한 플랜이니까. 아시겠지? 듣기 하실 때는 얘들아 듣기에 혹시 영어 보기들이 이렇게 해서 영어 선택지들이 나와진 적 있죠? 그거 미리 한번 해석해보세요. 이거는 꼭 다른 친구들 하듯이 따라하면서 중간중간에 막 뒤적뒤적하면서 막 도표 문제 풀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알겠지? 우리 3등급을 위한 플랜에서는 일단 거기 부분만 여러분들 좀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표현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에서 여러분이 좀 많이 틀리는 것들이 보통 그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그 응답을 고르는 거. 약간 여기하고 계산 문제들이 조금 여러분들 나와지게 되는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숫자에 대한 인지를 좀 많이 해줘야 돼. 팀과 T 구별 못하는 친구 있잖아. 세븐티냐 세븐틴이냐. 그치? 아 이게 뭐가 70이었지? 뭐가 17이었지?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주는 팁인데 여분이 가수 세븐틴 있지? 근데 걔네가 70이면 좀 이상하지 않아? 70이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3 플러스 1 캐럿.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 17 약간 이런 느낌 해가지고 틴이 들어가면 이게 아 10단이구나. 그것들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할인율 계산 못하는 친구들은 주변 친구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으면 내가 약간 산수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돼서 좀 현타가 올까봐서 그건 못해주겠는데 할인율 계산 못하는 친구들 얘들아 할인 몇 퍼센트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는 친구들 있어. 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찔리는 친구들 있을 거야. 친구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총액이 얼마래? 근데 할인이 얼마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들을 여러분 하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주어진 글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지막 응답을 찾는 거는 독해력도 중요하고 각각 문장에 대한 인지력도 중요한데 이건 많이 풀면서 연습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듣기는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 학습지도 있고 선생님은 일단은 뭐 여러분들하고 해석이랑 독해 약간 문법 약간 이런 쪽이니까 여기까지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게. 그렇게 해서 얘들아 듣기를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37점이거든. 듣기가 37점. 꽤 많죠? 37점이야. 2점짜리 14 14 문제. 총 17 문제니까. 2 곱하기 14 그 다음에 더하기 3점짜리 3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37점이거든요. 최소 여기서 한 34점인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35점. 당연히 만점 맞으면 좋겠지만. 이것보다 조금 낮더라도 30점 때 한 초중반까지는 와줘야 된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좀 못 맞췄던 문제들도 풀어보시고 하시면서 듣기들 일단 점수를 최대한 끌려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듣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되죠? 독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일 선생님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문제의 번호는 그냥 번호일 뿐입니다. 문제의 번호 여러분 18, 19, 20 이렇게 쭉쭉쭉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 번호가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문제를 푸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영어 문제에서 얘들아 자 듣기 37점이면 나머지 이제 독해 문제 독해와 어법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63점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점짜리가 21문제가 나와지는 거고 그쵸? 2점짜리 21문제와 그 다음에 3점짜리 7문제가 나와지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28문제 그 다음에 여기 17문제 가지고 45문제가 여러분 만들어지는 건데 3점짜리가 얘들아 제일 많이 분포가 된 지역은 어디냐면 물론 시험에 따라 조금 이제 시험 바위 시험 다르지만 3점짜리가 제일 많이 한 6문제, 5문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구역은 우리 29번 어법이 가끔씩 낄 때도 있어서 29번에서 그 다음에 39번까지의 구간이에요. 여기 부분 이제 총 11문제가 되겠죠. 그치? 여기 부분에 이제 총 11문제 중에서 7개가 이제 7등 3점짜리 문제가 좀 제일 많이 분포가 됩니다. 간혹가다 21번도 나올 때가 있지만 30번 때가 얘들아 여기가 3점짜리가 제일 많아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죠. 3점짜리가 많다라는 건 고난도 문제가 여기 나와져 있는 거겠지. 근데 지금 우리 하제 3을 외치고 있는 친구들은 고난도 문제 아직 풀 수 있는 실력이나 문장 해석이나 문단을 읽는 능력이 어딘가 하나가 많이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얘들아 여기 부분은 투자를 너무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부분은 투자를 너무 많이 안 해도 괜찮아. 여기 20번대 앞쪽 부분 있는 부분 있지. 우리 18번부터 풀어나가는 18번부터 28번까지 심경 분위기 나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주제 제목 주장 요지 이런 것들 추론하는 거 그 다음에 도표 문제 보면서 일치불일치 문제들 풀어보는 거 있잖아. 거기 부분들에 집중을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돼.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거 다 할 줄 아는 거지. 그럼 선생님 그럼 순서대로 풀면 앞에 부분 잘 열심히 풀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얘들아 뭐랄 줄 알아야 되냐면 여기 43번에서 45번 놓치면 안 돼 얘들아. 내가 문장들을 쭉 지문들을 봐왔어. 그러다 28번 지나서 그냥 고난도를 갑자기 고난의 역경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43,45번으로 가야 돼요. 뒤로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43,45번에 여러분들 이제 6점이 걸려있는 건데 3문제 여기 3점짜리 들어올 때 없으니까 2점짜리 문제 3개를 푸는데 여기 부분은 다시 조금 쉬운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는 막 여러분들 막 논 주장하는 글 그 다음에 막 되게 막 어떤 막 심오한 글들이 좀 나와지죠. 막 철학, 종교, 역사, 경제 다 나오지. 그쵸? 근데 여기 다시 여러분이 그냥 일상이야기란 말이야. 일화, 스토리. 좀 길어진 스토리.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기 스토리가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야. 근데 여기 부분이 시간이 좀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들어올 거예요. 차분차분 해석을 다 완벽하게 못해도 좋아요. 순서 들어오고 그러면 순서 들어오면서 거기서 흐름상 잡아가다 보면 지칭추론.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내 거와 다른 하나는 그거 44번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일치부르실까지 여러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맞아왔던 60점 선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60점 대 한 중반까지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시간들 중에 여러분들이 3점짜리를 투자를 해서 아니면 속된 말로 한 번으로 밀든지 뭐라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풀어주시면 거기서 나와지는 거에 따라서 기본 베이스가 60점 대 중후반에서 조금씩 더해서 70점 대 왔다 갔다 해주는 거죠. 고3이 돼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1, 2학년 캐스트에서 보고 계시지만 나중에 3학년이 돼서도 3등급이 목표라는 친구들은 일단 얘들아 이제 문제들의 흐름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냥 아 풀기 싫어 한쪽 턱 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30번째 뚫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부분은 문제를 다 건드리지도 못하고 뒷부분에 아예 손도 대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나와집니다. 이거 여러분 잡으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43, 4, 5번에다가 이거를 놓치면 3등급 확보가 힘들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들 앞에 부분 쉬운 문제들 투자하세요.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 디자인 할 때 다른 친구들이 30번 때 문제 풀 때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죠? 우리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30번 때를 조금 내려놓더라도 미련은 버리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0번 때에서 충분하게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선생님이 수업에서 강의에서 유형독해드라고 할 때는 얘들아 우리가 3등급만 목표하는 게 아니잖아 해서 2등급, 1등급까지 가려면 여기 20번 때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풀 시간을 늘려야 돼 라고 하지만 일단 기본 목표가 베이스가 3등급을 찍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탁이야? 우리 맞춤형 전략을 한번 세워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6월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한 일주일이라고 하는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도표 문제에서 계속 틀리는 친구들 약간 도표 문제, 기출문제 이렇게 다 몇 개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게 표만 잘 이렇게 보는 것만 따라다니면서 하면 여러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치? 그냥 주제 제목에서 선생님 주제가 저는 영어로 나와 있어서 또는 제목이 영어로 나와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꼼꼼하게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주제 제목을 해석을 대충하는 친구들 보기를 해석을 대충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셔서 20번대 꽉 잡고 그 다음 43, 45번 꽉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기본 베이스를 이렇게 디딤돌이라고 해야 될까? 주춧돌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파일을 한 60점대까지 끌어놔야 돼요. 65점 정도까지.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이제 3점 문제 조금씩 조금씩 풀어간 게 여러분들에게 순서별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해가지고 무관한 문장을 푸시든 해가지고 요양문을 푸시든 해가지고 딱 70점대에 안착할 수 있는 그 그림이 여러분 나와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건 곡 선 이 글은 곧 성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우리 6월 캐스트 보고나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여러분들 오 선생님 진짜 되던데요? 라고 하는 그런 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선생님이 소망을 담아서 그리고 정말 여러분 열심히 하신 그 공부 결과가 6월 모의고사에 다 나와지길 바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또 영어에 대한 재미도 느껴가면서 더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민호쌤이었습니다. 강의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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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